2위를 차지한 음식은요. 야시장에서 즐기는 한입 스테이크의 즐거움. 초업 스테이크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짜 많이 파야죠. 토막을 낸다라는 뜻을 가진 초업. 먹기도 보기도 참 좋은 메뉴 초업 스테이크죠. 스테이크를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데다 채소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더 빨리 넣어요. 어린이들도 참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한데요. 자극적이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입니다. 한입 크기로 잘려 있어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야시장의 분위기를 즐기면서 먹기에도 손색없는 편리함 덕분에 많은 맛입니다. 선택을 받았다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부위와 소스로도 즐기고 있는데요. 부드러운 식감의 안심 초업 스테이크도 인기가 높고요. 진한 육향이 매력적인 부채살 초업 스테이크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푸짐할 뿐 아니라 고소한 맛까지 즐길 수 있는 돼지고기 초업 스테이크도 있는데요. 안심이나 목살 등 기름기 적은 부위를 사용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고요. 토마토 소스를 더해 만든 스테이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테이크가 주는 특별함은 살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즐길 수 있는 초업 스테이크.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특별함. 초업 스테이크가 2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udo 스테이크 Josef 아닌